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클 때는 혈액순환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최첨단 진단 영상기들의 개발로 저각조를 높여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E 헬스케어에서 개발한 한 시티는 기존보다 촬영 범위도 4배나 확대되고 빠른 회전속도 스캐너를 탑재해 빨리 박동하는 심장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 미리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